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 오브 라이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네 아주 딱딱 떨어지게 같이 인사도 잘해줬습니다 이제 각자 맡은 포지션과 인사를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에서 팀의 분위기를 터뜨끄 이끄는 활력소와 매력적인 보컬을 가진 시연입니다 네 시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다온다 깐타피아에서 온 엉뚱소녀 온다입니다 저는 팀에서 엉뚱함과 별날함을 맡고 있는 막내라 있는데요 저 온다의 사랑스러운 매력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 깐타피아 변혜에서 본 온다야 아 엉뚱한 매력입니다 다른 멤버 또 인사 부탁드리죠 네 Especially for you 기자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존직한 리더 이대입니다 저는 팀에서 랩과 파워풀한 댄스 그리고 에버글로우 멤버들의 엄마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리더이자 엄마 역할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멤버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여행춘성과 비주얼센터 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의 춤추는 메인 보컬 미아입니다 네 저의 포지션은 보컬과 댄스를 모두 아우르는 실력파 막내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글로우에서 매력적인 눈빛과 패션과 뷰티를 맡고 있는 뷰티메이커 아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 멤버들 대개의 뷰로 포지션과 인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정말 기자님들 앞에서 에버글로우가 데뷔 무대를 갖게 됐는데 오늘 기분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실래요? 네 시현입니다 음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 선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무대에 쉴 수 없이 끝까지 잘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에버글로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똑부러지네요 안 떨린다면 거짓말이죠 데뷔 초 케이스는 아주 잘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멤버 온다이한테 소개해주시죠 온다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꾸었던 꿈을 드디어 이룬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기자님들께 멋진 무대도 보여드리고 데뷔를 시작으로 앞으로 열심히 달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유요 네 이유입니다 우선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저희 에버글로우가 이렇게 서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저희 에버글로우 모든 멤버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오랫동안 소원했던 꿈이어서 그런지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저희한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 위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가수 또 무대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믿어 넣습니다 네 자 이런 양도 네 이런입니다 데뷔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에버글로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가수 행복을 선물하는 연예인 데뷔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아야 네 미아입니다 저는 정말 바래고 바래왔던 데뷔이라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벅차오르는데요 하지만 데뷔는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신인인 만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샤입니다 제가 에버글로우에서는 막내지만 사실 연습생 9년차라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서있는 순간이 너무 꿈만 같은데요 앞으로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데뷔 소감을 꾹꾹 눌러 담아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멤버분들은 잠시 퇴장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